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아 이제 해볼 것은 아 이제 말래불 랭킹 1등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닝서버에 준비된 1.500 쿠폰 이동을 하면은 다 들고 와서 쓸 예정이구요 그 다음에 이제 스칸이나 바이퍼를 할 예정인데요 251까지 되어 있고 현재 경험치는 50%입니다 어 이 캐릭터를 말래까지 진행할 예정이구요 아 그리고 제가 방송 안할때는 이제 어 방송 안할때는 어 구주님들께서 방송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아래에 링크를 또 띄워놓을 예정이니 한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구요 아래에 주소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마워님하고 랜들냥님께서 해주실 예정이고 어 닉네임은 나중에 바꾸신다고 합니다 어 지금은 현재 아마 고마워님께서 하고 계시니까 제가 안할때는 두번 쪽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이제 부주에 앞서 이제 준비를 해야겠지요 바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억 바꿔주구요 10억 바꿔주구요 아! 아 아 못 바꿨습니다 다시 들어가구요 자 캐시샵을 들어가서 저희가 사야될게 모르게 뭡니까 에픽 실용팩 바로 20개 정도만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포터 준비해주시고 병험치 쿠폰 아니죠 아니죠 골드애플이 또 한번 나중에 모아서 까야되지 않겠습니까 미리 준비를 해주시고 자 이러면 쓰시던데 부담 없겠지요 미리 미리 준비를 해주고 아 불필요한 것들을 위로 올려주고 자 준비됐구요 다음 또 준비해야될게 뭐가 있습니까 아 재물비 재액비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 221개 준비되었습니다 아 잼스톤이 어둑터 3200개를 넘어가고 있군요 네네 뭐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아 그냥 8점 얼마 안하더라구 아 후신부적도 준비되어있구요 네네 아 뭐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아 랭킹 1등을 하는 이유 가능성이 보여서 음 그렇습니다 아 부조님들 정리하기 편하게 다 비워드려야 되겠군요 이렇게 하면 되나 아 네네 아 그렇으면은 이것으로 말 랩 하겠다는 거 그 영상을 마치구요 어 이제 부조해주시는 분들이 방송을 할 거니까는 많이 가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et's do that 아 아 아